안녕하세요, 유빈 영원히 인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우리 집에 불 났네. 난 그렇게 고생을 많이 받았거든요. 말해줘, 말해줘.. 말해줘, 말해줘야 industry.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저분팩 선생님 괜찮으세요? 네? 김치 want to talk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덟이 안녕하십니까? 안 맞는다, 안 맞는다. 주위를 흘러서내야지 안 맞는다. 색깔이 없어요. 아침마트 없으십니까? 아침마트 어차피. 나 나쁜다, 좋아. 너 왜 이렇게 나와야. 아이고, 가까워. 여기가 가わか는다. 수고하십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딸기 1번 유의동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